가자. 바다 보러. 춥냐? 응. 괜찮네. 니네. 내가 뭐 이 춥다냐. 니가 있는디. 뭐야. 지랄하지 마라. 왜? 덕회야. 아, 미친놈아. 무대에 빠랑 있나? 진짜 이뻤지. 도도히. 어, 옆에. 네? 스테이터.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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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보냐? 뽁스 보라? 그날 도희는 소주 두 모금을 마시고 필름이 끊겼다. 누이야, 누이야! 이거 참... 얘도... 술이 더 몸에 해로울까? 이 담배가 몸에 더 해로울까? 뭐, 둘 다 나쁘지만 담배가 몸에 더 해롭지 않을까? 그니까? 그럼... 그러면 내 앞에서 한 번만 펴봐봐. 응? 그래야 내 몸이 해로워지지. 그럼 내 안에 있는 이게 해로워질 수 없어질 수 있잖아, 응? 한 번만, 한 번만! 아 참... 야!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어떻게 해서 내 앞에서 담배를 펼 수가 있어! 아니, 너가 방금 펴보라 그래서... 너... 너 지금 내 안에... 너 내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? 너 어떻게 내 앞에서 담배를 펼 수가 있어? 이 나쁜 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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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미안, 내가 미안... 속눈썹 빠졌네? 소원 빌어야 해. 소원? 응. 내가 어릴 때 하던 건데 이 속눈썹 날아가기 전에 소원 빌면 이루어진다고. 도희는 한참을 그렇게 아이처럼 울었다. 배 안에 있는 걸 좀 가져가달라. 그래서 나는... 도희가 그동안 변비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나 보다. 그렇게 생각했다. 아이씨... 안 되는데... 아이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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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같이 안 갈 거야? 언제 올라오려고? 사실 나... 수술 해야 돼. 진짜 같이 안갈 거야? 언제 올라오려고? 사실 나... 수술해야돼. 해... 해물을 호의? 작은 혹 같은 건데 없애야 한다나 봐. 그래서 내가 좀 바빠. 검사도 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빨리 회복해서 훈련도 해야 되고 그리고... 별거 아니야. 별거 아니니까 괜찮아. 괜찮으니까... 별거 아니니까 수술하면 깨끗해질 거니까. 걱정 안 해도 돼. 나 가방이 좀 무거워. 그거 네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줘. 만화책 반납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크리스마스 날 그때 돌려줘. 그때까진 만화책 다 읽을 거 같으니까 그때 돌려줘. 크리스마스 날. 어... 그럴게. 크리스마스 날 돌려줄게. 근데... 그러려면 크리스마스 날 만나야겠다. 1, 2, 3, 4. 1, 2, 3, 4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2, 3. 1, 2, 3. 2, 3. 2, 3. 늦었어. 비야? 어? 태희야! 여기 하이라이트 작업이 좀 덜 된 거 같은데? 아, 그리네. 여기가 좀 어둡네. 한 번에 좀 차례. 네. 밥들은 먹었어? 아무것도 우리 같이 먹자. 밥? 우리 사이 뭐 밥까지 같이 먹어. 안 그러니 테이 야. 그래, 우리가 뭐 친구라도 되니? 그냥 일하는 동료 사이지. 무거운 것만 들지 말고 일도 좀 열심히 해. 예, 알겠습니다. 나 어제 밤새 여자랑 있었어. 뭐 먹고 싶지 않으려? 약간 주먹질이 있던데? 내가 살게.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버렸다. 나는 도희에게 꽤 많은 문자를 보냈지만 도희는 내 문자에 한 번도 답을 하지 않았다.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다. 크리스마스 날 만나자는 약속은 그때까지 연락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뜻인 걸 나도 알고 있었다. 하지만 너무 걱정이 됐다. 혹시라도 수술이 잘못된 건지 그 소견서에 쓰인 병이 아주 큰 병인 건지 너무 걱정이 됐다. 하지만 아무것도 알 길이 없었고 시간은 그렇게 흘러만 갔다. 한참을 멍하니 혼자 이불 위에 앉아 있었다. 꿈에서 깬 것이 믿기지 않아서 꼭 꿈은 그럴 때 깬다. 가장 행복한 순간이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은 왜 만나자고 했을까? 어 여기 앉으세요. 하지만 차라리 꿈에서 깬 게 다행일 수도 있다. 깼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꿈이에요. 그래서 깨고 싶어도 깨도 깨도 깨어날 수가 없는 그런 꿈도 있다. 그런 걸 사람들은 가위에 눌렸다. 라고 하던가 내 이름은 호구 강호구다.